가사서비스를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요? 안녕하세요 MC 아래입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서비스를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요? 정부는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집청소나 세탁, 설거지, 취사 등과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번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될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했으며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낙구,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어 운영됩니다. 시범사업은 6개월 동안 시행되며 지역별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데요? 먼저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중위소득 150%란 2022년 기준으로 2인 가구 489만원, 3인 가구 629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가구에 대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협의를 통해 일주일에 2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요. 월 최소 19만 2천원부터 최대 21만 6천원까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때 월 4회, 주 1회 이용 시 이용자는 월 최소 2만 4천원부터 최대 4만 8천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와 살면서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산부라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구당 6개월간 가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40에서 90%까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엔 정부에서 월 최소 9만 6천원부터 최대 21만 6천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요. 월 4회, 주 1회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월 최소 2만 4천원부터 최대 7만 2천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신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와 살면서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울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6개월간 가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40에서 90%까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신의 경우 정부에서 월 최소 9만 6천원부터 최대 21만 6천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월 4회, 주 1회 이용기준 월 최소 2만 4천원부터 최대 7만 2천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 신청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시범사업지역별로 지원기간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먼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한 달에 최대 4번 가정을 방문해서 1회당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 보완하고 앞으로 서비스 시행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